남의 내추럴 여행의 첫 번째 장소는요. 뭐야? 내가 원했다고 생각할까요?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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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뭐야, 소리. 소리, 장난 아니지, 이거. 어머, 얘 들어와. 되게 잘 코디라. 저 슬겨냥 진짜 왔어요? 난 지금 자연스럽게 담는 중인데 같은 손 같은 거. 안녕, 창희야, 송희야. 안녕. 안녕. 아, 귀여워. 창희랑 송희. 안녕. 이거 먹고 싶어요. 가자, 가자. 조심해. 안녕. 안녕. 내가 누굴까? 사람. 내가 누굴까? 아이패스 소녀. 먹고 싶은 사람. 어떻게 해야 될까, 이거? 소리 안 되는 거 봐봐. 앉은 사람 먹을 거예요. 아니야, 이렇게 하면 앉을 거야. 이거 어떻게 할까? 오, 앉았어요. 오, 앉았어요. 여기요. 여러분은 지금 조이의 강아지입니다. 다 동영상으로. 다 동영상으로.